태신자를 위한 기도, 이 세상의 태어남을 감사하게 하소서. 정의를 위해 싸우고 구제하며, 친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주고, 절망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일하는 것 역시 전도입니다. 이 시간 태신자를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생명을 주셔서 이 세상의 태어남을 감사드립니다. 매 순간마다 주인 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태어나고 숨 쉬며 삶을 영원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이 계심을 태신자도 알고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세상 중심에 계시는 주님의 힘과 은혜로 우리를 지키시고 계심을 느끼게 하옵소서. 주님은 우리 삶의 근원이시며, 이 세상의 처음과 나중이시여, 우리의 생사회복을 주관하시는 만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태신자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은혜를 알지 못합니다. 주님 안에서 살아가지 못하고, 어디서 어떻게 태어났는지 알지 못하는 태신자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루 속이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자신의 생일을 다시 되돌아보고, 그날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생명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태신자가 되게 하옵소서. 매일 아침 눈 뜰 때마다 호흡할 수 있음에 찬송하게 하옵소서. 태신자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